온다 온다 이것도 두 칸짜리네,인가 보니까 모노레일인데 야, 분명 경전절 중에 제일 큰 건 김희 경전절이 제일 큰 거야? 근데 사후선이지 사후선, 사후선 오, 이거 벗기네 아랍에 벗기 귀여워 오, 이거 벗기네 껏 맛있어? 맛있어? 좋아 오케이 오,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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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에서는 신여자분이 여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이곳은 1호선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2호선을 이용하여 서울, 연주, 동북천으로 가시고, 외경동에서 환승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리스톱은 2호선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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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호선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타이밍은 3호선을 통해 주세요! 카메라가 주시기 바랍니다. 이곳은 3호선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선이 가족을 전달하는 방식은 3호선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타이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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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운전 여기서 내릴 필요 없어 여기 그냥 가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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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